이거 너무너무 과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광주 서구을 양양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목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끊임없이 흔들어댄 것도 경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경제 성공 없이 정권 성공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앗아간 보수의 구호는 경제 대통령입니다 정권 재창출의 힘도 경제에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할 지도부를 뽑는 선거이자 대통령의 미래산업 전략인 한국판 유디를 뒷버침할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입니다 김태년 대표가 제안한 시대의 대전환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외치는 변화와 혁신을 실현할 지도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고심했습니다 결심이 늦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걱정하는 당원이 많습니다 자칫 그들만의 잔치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와 전략을 판단할 것입니다 후보자 중 경제를 챙길 기업 전문가 문재인 유디를 이끌 미래산업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쓰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원의 부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사명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양양자는 30년 글로벌 기업을 이끈 경제인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자 민주당 대표 미래산업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미래인재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당에 쓰임이 있다면 언제나 온몸 던져 사명을 다했습니다 입당과 함께 선거 험지로 또 국가적 위기에서는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로 당에 명거역한 적 없는 충성 당원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경제 전대여 미래 전대입니다 최고위원 선거 두 표 중 한 표는 반드시 경제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당 대표와 최고위원 8명 중 한 명쯤은 실물 경제 경험이 있는 사람, 미래산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호남, 영남 상관없이, 여성, 남성 상관없이, 초선, 다선 상관없이 당 지도부의 경제와 미래산업 전문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유디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을 이끈 전문성과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당 지도부에 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의 공직 경험도 살리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거친 말과 큰 소리 대신 구체적 해법을 내놓겠습니다 문재인 유디를 성공으로 이끄는 정치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유디들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과 기술산업계를 잇는 3뿌러스1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시켜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육성과 정책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여성 청년과학기술인재 양성은 물론 기술 패권전쟁과 일본의 제2경제 침략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양양자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유일의 민주당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여성과 청년이 정치하기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최고위원이 되었을 때도 원외라는 이유로 제 자리 변변한 책상 하나 없던 소름도 겪어야 했습니다 여성이고 청년이라 밀리고 지방이고 원외라서 홀대받는 정치는 제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강해야 하고 당원의 역량이 높아야 합니다 영입된 인재만이 아닌 길러진 인재들도 함께 당을 채워야 합니다 정당이 키워낸 당원들이 공직에도 출마하고 정책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는 시스템 공천 정당에서 주요 정책까지 직접 디자인하는 시스템 정책 정당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역위원회가 인재발굴의 열함이 되고 시도당이 인재육성의 플랫폼이 되는 시스템 육성 정당이 될 수 있게 시도당의 균형발전도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당 균형발전위원회와 정당발전위원회의 이익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양자의 수식어는 학벌 성별 지역을 이겨낸 성공신화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외연과 실력 미래까지 키운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다 민주당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끈 최고위원으로 기억되겠습니다 4년 전 당원 여러분께서는 객식구인 저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지난 4년 탄핵과 촛불, 대선과 지선, 총선을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며 피보다 진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제 가슴에는 민주당을 향한 충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변치 않을 그 사랑으로 양양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